경기중이 끝났어요. 두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번째 경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네. 맵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는 맨키 방향. 자기장은 좀 아래쪽으로 잡힌 상황이고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팀이 일반인 팀이군요. 폴리스가! 1번 못 쳐요! 아! 우와! 뒤에서 좀 기다리고요. 암살 조심해야 되는데 1번! 하나! 성장 이런 플레이 잘하잖아요. 다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먹어주고. KB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장은 서클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 아래쪽으로 가네요. 독수비단도 규현! 수루탄! 위로 던져주면서 J3을 지금 열고 있는데요. P5! 오오오오! 지금 들어가면서 밥상 한 번쯤 엎어버려고요. 자, 타입사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당했어요! 오오오오오! 이게 판초를 가까이 쏘면 벽에 부딪혔을 때 본인도 줄 수 있거든요. 같이 가자!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의 전투는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에 만약 계속 걸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네. 박격포스는 있는 거네요. 어? 접이식 방패도 이용한 것 같은데요. 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색색으로! 마뽀! 아칸!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 잡겠는데요? 우와! 프로젝트! 야, 이거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기 못 뚫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샷을 계속 당하고 있는 타이밍에 상대가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호북이야, 재훈 위치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 숨어있는 승룡 선수를 잘라줘야지 이 포지션을 다 풀어버리고 도망칠 수 있어요. 서클은 지금 프로팀 쪽으로 잡혔습니다. Desmond이 여기, 교장이 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앞에서... N-NN Nn D обычно лявольing은, NN, НN NN, Insurance, NN! 사람들이 « Gkindle계但是» 이런 상황이죠. 자 마른 중에도 포지션을 harderもなく uuuz! 역시! 그리고! 얼굴식 프리프 PGS2 퀄리파이 thin America 선발전에서 엄청 훌륭한 스탯을 뽑아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쫓아내죠, 그래서? 빠져나가는데요, 여기가 쏘인. 오, 리스타 더! 아, 배달 왔어요, 약간. 자, 5대가 지금 여기서 1끄러와 팽켓. 유니클래스. 여기서 2끄러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야, 시간을... 일단 시크릿부터 정리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시크릿팀이 근데 선광탄 부르면서 저항을 잘했지만, 아! 아, 디안 선수 끊어내고, 여기서 태바내고, 진 선수까지 쓰러지고. 유전 수스탄도 활용해봤습니다만 제대로 안 들어왔고요. 다음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리고 학교 주변에 저런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겠죠. 완전 남쪽! 그리고 뒷플러스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기절인가요? 바로 기절이 아니죠. 자, 일단 다시 들어가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야죠. 데바 선수가 파마스 들었고요, 그리고. 아, 근데 이게... 계속 이쪽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형포 쏘는데요, 누가. 그리고. 밖에 못 알아가는 소리가 지금.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 그 연방... 연방 타치고. 오히려 해우소를 내줬습니다. 네. 뭉쳐있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와, 헬라. 나이스 트라이. 어, 제니스 기절이고. 이전 경기 100만 원의 주인공이 했던 D 플러스 기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이럴 때... 와, 헬라. 감각이... 이 선수 감각이 좋은데요? 오, 수류탄! 와, 헬라. 와, 헬라. 와, 위치기에서 나고 추정에서 던진 예술이었습니다. 저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김준도 이제 추각실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오, 오는 걸 다 막고 있어요. 오는 걸 다 막고 있는데요. 우리 키워봅이 제이도... 와아아아악! 자, 에덕까지 옵니다. 습중적으로 공략을 당하고 있다보니까. 살무사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프로팀이 자리잡은 위치를 한번 빼앗아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영양가 있는 자리니까. 내가 들어와서 물겠다. G&L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이거 G&L 귀신같이 부활하나요? 지금 구동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키워봅이 제이랑 프로팀이 싸우는 상황에서 G&L이 한번... 타이밍 잡고... 모른대요, 이거? 모른대요! G&L 일단 인터클 했고요! 자, 블루이로터! 자, 블루존스루탄에 의해서 허튼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프로팀이 무너졌고... 그리고 파츠랑 지금 G&L이 또 2차 교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디지구팔! 자, 아래 팀도 무너졌고... 팀도 무너졌고... 그럼 나이스트라이가 아래쪽에서 동산으로 올라설 때... 사실상 3명을 유지하면서 찍어버릴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스텔라가... 스텔라, 일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못 들으면 진다! 예, 여기가 대권의 핵심이다! 알았죠? 오오오오! 스텔라이 많이 맞았어요! 갑니다! 자, 로이도 체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로이! 로이! 아! 굉장히 떨어졌어요! 자, 이거 슈트 한 발이면 갑니다, 이거! 프로팀의 마지막 한 발 가요! 마지막 한 발 가요! 자, 여기서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요 지혜네 성애유투 지금 3명의 선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팀 5개 팀 음... 파포까지 빼버릴 수 있나요? 네, 성애유투와 파찌 나이스트라이 3판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지인 선수도 잘라주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었네요 아니, 성장 기가 막힌데요? 네! 자, 이렇게 4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찌, 프로팀 한 명, 성애유투 하나, 나이스트라이 프로팀 10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10킬 아! 자, 그리고 이제 나이스트라이의 시간이 왔는데 헬라! 일단 다음 자기장까지 보급 판단 그래서 김준과 폭시가 노리는 건 성애유투가 못 오도록 계속해서 견제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라면은 나이스트라이가 싸우기가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되겠죠 나이스트라이의 자기장이 웃어줬어요 자, 엎드려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죠? 네! 자, 폭시 선수가 지금 황표에 던지고 있고 자, 결국 그러면 김준 선수는 폭시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리퀴드, 폭시를 와, 기절시켰어요 아니, 거리가 상당한데 타이밍에 성애유투 위치 바꿔야죠 네! 위치 바꿔야 되는데요 김준 화이팅!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팀장 이어서 하나 있지? 파이팅! 상처에 성공을 풀려봐! 어떻게 한 명이라도 좀 기절 좀 시켜봐 이러면서 그럼 그때 가겠다 네 김준은 열심히 뛵니다 최대한 지금 확 나오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코앞에서 와아아아아아악 왜이렇게 왜이렇게 김준은 김준은 다른 곳을 물었어요 와, 성애유투 물었어요 아니, 그냥 성애유투가 저는 헬라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였던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서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남은 선수 3명 가장 많은 선수가 남았어요 미치 선수가 헬라 성당! 헬라, 헬라 헬라, 헬라, 헬라 정당해요! 나이스 트라이크 나이스 트라이크 유지 선수 위치는 아직 공개는 안됐는데 대충 출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유지 선수가 변화를 만들어주면 김준 선수가 파고들 수 있어요 리퀴드 선수도 그냥 대현적으로 붙어주는게 더 좋은것 같습니다 보이는데요! 팀장! 1대2 2대1 2대1대 김준 나이스 트라이크 나이스 트라이크 팀 롱미나에서 위원의 예측대로 나이스 트라이크가 100만원을 가져갑니다 16킬이에요 동물적인 예측이었죠 정말? 선배는 짐승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근거가 이시 보면서도 이 플레이를 보고 자기들